원래 조지핑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밀리는 기라 막 밀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쫙 때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버트! 그죠? 마징가제트! 처음에 마징가제트 이기는 거 봤어요 처음에 마징가제트 출발이 돼요 막 두드리 마징가제트 마징가제트 다 두드리 맞고 간다 그때 전화장사 무패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로보트 마징가제트 마징가제트는 처음에 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체격할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보려jut 이케의 의자로 동일고 설명을 가지고 죽들은 죽이 마시고 저 새끼 저거 고소고망 당하고 저 새끼 저거 조회수, 굳어서 다 빠지고 저 새끼 저거 왜 안나? 왜 안나? 그 이야기는 뭐 이야기예요? 마지막 함박이처럼 빠바바 빠바바 하면서 그죠? 기운센 천하장사 굿새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로버트 맞은가 아, 됐다